네, 총리님. 이 정부의 십상신은 누구입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아, 들은 바가 없으신가요? 네.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태도의 근본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있었던 5부 요인 간담회 자리에 아마 총리께서도 함께 하셨을 텐데 그때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아직 국민 눈 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마치 임금이 타이르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미 일부 대상자들이 방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탈배 운운하면서 방북 요청을 했어요. 참으로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제왕적 인식이 있고 이게 비서실장의 오만함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반대로 시중에는 대통령은 오히려 허수아비고 임종석 실장이 실권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과 임 실장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가까이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요. 제1야당을 청산대상이다 적폐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위해서 지난달이었습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안드렸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통행은 8월 16일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대통령께서 정중히 제안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덜렁 임종석 실장이 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의 관계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계입니다. 임종석 실장의 꽃할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의 관계